자, 가겠습니다. 시작! 제주도에서 유명한 귤. 감귤? 감귤? 큰 거, 큰 거. 어르신. 그 뭐야, 여자들이 좀 늙게 안 보이려고 주사 맞는 것 같아. 고톡스. 아, 빨리? 오, 빠르다. 머리 빨라. 빨리, 빨리, 빨리. 슬베스타 스타워크, 닉네임. 액션 배우? 람보? 오케이. 와, 이거 우리 대박이야. 람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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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강호동 아저씨, 이경기 아저씨, 김국자연씨. MC. 유재석을 통틀어 뭐라고 하지? MC 맞아. 국민 MC. 와, 귀여워. 어, 대학생 애들이 요만한 저기 방 하나에서 이렇게 살아. 학교 다닐라고. 고시텔? 어, 아니, 고시원? 아니. 고시원? 이걸. 아, 나 요즘 밥도 먹고 여기서 이걸 해야 돼. 기숙사? 어,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냥 가정집에서 밥도 해주고. 하숙. 그렇지. 하숙. 하숙. 이거 뭐야, 나는 조선의 국무다. 어, 일본인한테. 이경기 아저씨. 아니, 아니, 아니. 아우. 아, 그분이 저기. 일본, 일본인한테. 이경기 아저씨가 아니라 그분이. 아우. 아니, 그분 내가 아신, 정말 존경하는 분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조선의 국무다. 그러니까. 그분. 뭐 좀 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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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라야, 이라야, 명성아. 하더라, 빨리. 뭐가 이렇게 틀렸어? 아니, 나 진짜 저런 사자성어가 나한테 이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자성어 유명한 역사 위인들이 나한테 이거라고. 하하하하. 무용지물? 아니, 무용지물이 아니라 나. 하하하하. 하하. 아, 이런 거 보면 나 이거 받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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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풀장 가자 하잖아, 풀. 컴풀 다음 뭐냐? 컴플렉스. 그래,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해. 진짜 못 들여버려. 나는 엄청 인지 알았어. 야, 영산한 거를 몰라. 첫 번에 엄청 빨랐었는데. 하나, 둘, 셋. 파이팅! 갑니다, 시작. 이게 그 계급? 조선시대 때 계급 그게 있는데 상놈이 있고 또 그 위에 뭐야? 선배? 아니야, 선배 말고. 야! 상놈 말고 벼슬도 하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임금. 아니야, 임금 아니고. 김도 있어, 이거. 김. 김도 있어, 김. 너 밥 먹을 때 고마워. 반찬. 그렇지, 반. 반이 뒤야. 수미. 반? 아니, 수미 가잖아. 아니, 수미 가잖아.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미이, 미이 뭐야? 말. 미이, 미이. 그만해. 발 말고. 미이, 미이. 한국의 자격, 콜 많고. 양. 야, 여기 열려봐. 반 양. 야, 거꾸로. 양반.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미이. 내 꿈이 땡땡 자야. 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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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냐? 화학자. 디스 이쌍. 이게 영어로 뭐더라? 디스 이쌍 자야. 블루드. 유어 블루드. 디스 이쌍 디스. 퀵. 모기. 유아 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빨리. 이거는 삼국지의. 어, 뭐? 삼국지의. 어. 유비가 제일 좋아하는 전사. 오. 잘 됐어요. 유비가 제일 좋아하는 전사? 아빠가 몰라. 아빠가 몰라. 여포. 여포. 여포는 유비의 적이고. 아, 유비의, 유비의. 아, 유비의. 관우, 장비. 조종. 제가 용량. 제가 공량이야? 아빠. 청구 아빠가 모를 것 같아. 아. 자, 조자룡. 조자룡. 아, 조자룡. 믿어봐. 3 곱하기 7. 21. 더하기 12. 21을 더하기 10. 33. 어, 용통성 없고. 어. 칼을 강에 떨어뜨렸는데 표시만 하고. 용통성 없고. 벽창호. 아, 사제정호. 동가,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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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아빠 공부해야겠어. 마음, 마음. 니마. 신의 왕이야. 신. 신의 제일 신. 제우스. 그렇지. 좋아. 야. 다 섞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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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